안녕하십니까 어젯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유저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에어소프트건 전동군용 탄창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좀 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그 pts사에서 나오는 epm1 이라는 노말 탄창 이에요 노말 탄창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자 epm1 탄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말 탄창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ts사에서 나오는 이런 그 탄창 들이 보면은 그 플라스틱 재질 폴리머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가볍고요 그리고 어 디자인적으로 조금 이뻐요 이쁘기 때문에 요런 비슷한 아류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전동군들의 탄창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게임 유저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전동군 탄창의 종류 몇 가지를 가지고 다가 봤습니다 뭐 모델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뭐 자사 어떤 특정 전동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루이차 세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스라든지 이런 것들 전동 제품들은 자사의 탄창만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시킬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탄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제 탄창이에요 딱 보면은 실제 AR 계열의 탄창처럼 생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런 아연합금으로 만들어진 외현에 플라스틱으로 된 요런 탄창 비비탄 삽입구가 있고요 요런 형태의 노말 탄창이 있고 요거처럼 요런 식으로 구멍을 열어서 구멍을 열어서 비비탄을 요 안에 많이 채워놓는 방식의 연사 탄창이 있습니다 보통 노말 탄창이라고 하면은 보통 작게는 뭐 40발 30발 40발에서 많게는 뭐 한 보통 120발 정도 들어가는 탄창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연사 탄창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태엽을 밑에서 태엽을 담게끔 해서 보통 한 200발에서 300발 정도 들어가는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탄창 자체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요런 플라스틱 재질의 맥풀 탄창이라고 하죠 이렇게 와플 탄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와플 형태의 요런 식으로 뽕뽕뽕뽕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TMC에서 나오는 그 노말 탄창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제가 잘 애용을 하고 있고 가격도 정말 싸요 5개들이 한 상자에 이 탄창이 거의 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직구 했을 때 얘기입니다 배송비 빼고요 국내에서 오면은 이 탄창 하나당 뭐 돈 많은 정도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만에서 5개들이 한 박스에 만 한 2, 3천 원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구매를 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 BTS에서 나오는 이 EPM1 탄창은 조금 더 고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말고 요렇게 150발 짜리도 있었고 요거보다 장탄수가 좀 작은 모델들이 많이 나왔고 몇몇 유저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이 이전 모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얼마 전에 구입을 하고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장탄수에 따라서 이 인디케이터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이 바로 이 탄창에 잔탄이 얼마 정도 남았냐는 것을 바로 유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바로 이 노말 탄창임에도 불구하고 장탄수가 250발 정도 됩니다 노말 탄창이 250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죠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무게는 뭐 크게 가볍다는 느낌은 못 받아요 이런 탄창이나 이 탄창이나 생각보다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장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무게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탄창의 무게를 한번 재어볼까요? 그러면 생각난 김에 보통 우리가 탄창의 무게를 재보면 이런 식으로 맥풀 탄창 이렇게 중재에 나오는 플라스틱 탄창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를 재보면은 124g 정도 나와요 124g 정도 나오고 이 탄창 같은 경우는 이 철제 노말 탄창 같은 경우는 무게를 재보면은 194g 정도 나옵니다 194g 정도 나오고 그리고 철제 형태의 연사 탄창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면은 비비탄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대략 한 221g 조금씩 조금씩 편차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PM1, PTSE 탄창 같은 경우 무게를 재어보면은 199g, 200g에 거의 가까운 무게죠 그래서 이 철제 노말 탄창 보다는 조금 무겁습니다 미세하게 근데 그 정도 막 1, 2g 차이 10g 내외는 그렇게 민감하시지 않다라고 하면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은 탄창을 한번 장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50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일반적인 비비 노드로 손가락을 누를 때는 손가락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동 방식도 갖고 있는데 이런 오딘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비비탄을 채울 수가 있겠죠 비비탄을 지금 어느 정도 채웠으니까 인디케이터 레버가 반쯤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스프링 장력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오딘 비비 로드를 돌렸을 때 지금 한 반 정도 채웠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게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오딘 비비 로드 같은 경우는 네플리카 제품이 아니고 오딘 정품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를 채웠으면은 이거를 뽑고 뽑아서 결국에는 이 비비 로드로 옮겨서 탄을 마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제가 제 손가락 힘으로 넣었을 때 더 이상 안 들어갈 정도 비비탄을 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트라고 하는 표시기가 밑에 있다가 장탄을 다 채우게 되면 맨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250발이 다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죠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탄을 빼서 이게 비비탄이 진짜 250발이 다 들어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비비탄을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고 이 정도의 비비탄이 들어갔네요 이걸 어떻게 다 세알리냐 세알리는 것도 힘이 드네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대충 수량을 캐어 봤는데 이게 250발인데 지금 248발이 나오네요 제가 중간에 잘못 세웠나? 한두 발씩 떨어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소 3번 측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통의 무게가 75g 이니까 이 통의 무게가 75g 이니까 비비탄이 우리가 0.2g 탄을 사용을 하죠 계산기 계산기 250 곱하기 0.2g은 50g 50이에요 50g이 나와야 돼요 250발은 50g 이니까 여기에 75g 더하기 75를 더하면 이 안에 비비탄 250발을 넣고 재면 125g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채워 볼게요 일단은 126g이 나오네요 126g 자 0점 0점을 재고 얹었을 때 126g 126g이 나오면 제가 계산했던 125g 보다 조금 더 나아가기 때문에 250발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재어 보도록 할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 무식하게 손가락으로 한발 두발 쟌거는 제가 생각해도 어떤 제가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비비탄을 다 뺐고요 정중앙에 비비탄을 올렸을 때 126g 126g 0.2g 비비탄 기준으로 250발이 다 들어갔을 때 통 무게와 합쳐서 125g이 나오면 정확하게 250발이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126g이니까 조금 더 오바 있죠 이 통이 75g에서 76g 오차가 있기 때문에 1g 정도 오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측정을 한 바라는 이 탄창에 250발이 장탄이 되는 것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250발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제품은 지금 중재 제품이에요 중재 제품이고 이게 120발짜리 노말 탄창이라고 합니다 샘플로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계산기 128 곱하기 0.2g은 24g입니다 24g이기 때문에 통 무게 75g 플러스 75g은 99g 약 100g이 나와야 돼요 100g이 지금 이 안에 비비탄을 가득 채웠을 때는 근데 제가 한번 이거 이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비비탄은 다 빠졌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100g이 나와야 된다고 통 무게가 포함을 해서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니 지금 한번 101g 101g 그러면은 이 탄창 같은 경우도 대략 120발 정도의 비비탄이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게를 좀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탄창이 생각보다 장탄이 장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탄창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20개 정도 있는데 120발 짜리라고 했지만 어떤 거는 120발 안 들어가고 80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있는데 편차가 좀 있는데 얘는 또 120발 있네요 제가 랜덤하게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장탄수도 정확하게 250발이 장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잔탄이 과연 남을까요 쌌을 때 잔탄이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전동건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잔탄이 남을지 지금 비비탄이 다 쏘아졌고요 아이고 어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뽑았듯이 여기서 이렇게 뽑았을 때 비비탄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안에 챔버에 비비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비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증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전동건들이 어 요런 식으로 그 탄창을 뽑았을 때 비비탄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음 예를 들자면 라고 하면은 그 볼트스탑이 걸리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중에서 마루이 차세대라든지 뭐 다스 아니면은 뭐 아렌포 요런 몇몇 제품들 볼트스탑이 걸리는 제품들 볼트사 전동건도 일부가 볼트스탑이 걸리겠죠 걸린다고는 하던가 아무튼 볼트스탑이 걸리는 제품들은 탄을 끝까지 밀어주는 이런 기 때문에 챔버상에서 잔탄이 안 남아요 근데 어 이 제품은 잔탄이 남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요 안에 보시면은 비비탄이 깨끗하게 격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한 번을 샀는데 한 열 번 정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열 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어 탄창에 비비탄은 100% 다 밀어줍니다 그만큼 스프링 장력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 정도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명확하게 작동을 해야 되겠죠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보통 싼 데는 뭐 3만원대 후반에서부터 5만원대까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건샵에는 5만원에 팔아요 이거를 그래서 좀 어이가 없네요 직구하는 금액이 이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직구를 한다라고 보면은 배송비까지 다 포함하면은 최소 3만원대 중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3만원대 초중반 뭐 4만원이 안 넘는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직구보다는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좀 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 명이 모아서 한 10개 20개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배송비를 n분의 1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구가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직구를 하시든지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든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이 제품을 4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국내에서 구매하는 거는 아닙니다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국내몰에서 38,500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뭐 이것보다 이전 모델들 3만원대 초반에 조금 장탄수가 작은 모델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250발의 장탄수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려면은 3만원대 후반에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조금 양이 많다라고 하면 여러 명과 어불러서 직접 해외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탄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 탄창 같은 경우는 요즘 전동권들이 뭐 단발이라든지 연사라든지 요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죠 뭐 초당 20발에서 30발 뭐 30발 예를 들어 초당 30발짜리 전동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초만 연사로 쏜다라고 하면은 300발씩 나가요 그러면은 노말 탄창이 버틸 수가 없는 장탄수입니다 아 그 격발되는 수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연사탄창이 300발짜리 연사탄창이라고 하더라도 연사로 100발 200발 갈리면은 이게 매번 이 스프링을 태엽을 이렇게 감아 줘야 됩니다 감아 줘야 되고 한 번에 뭐 200발씩 이렇게 못 쌓아요 연사를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거를 허용 가능하게끔 해주는 제품이죠 250발까지 풀로 잔탄이 안 남고 다 밀어 주니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런 좀 고성능의 전동권에 맞지 않는 맞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노탄전을 선호하는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서바이벌 팀들이 연사탄창을 좀 선호하지 않고 왜냐면은 그 이유가 너무 이렇게 음 시즈모드로 한 곳에 써가지고 연사탄창 한 5, 6개 들고 한 천발 정도를 뿌려주는 이런 유저들이 가끔 있다라고 하면은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겠죠 분명히 분명히 불만상도 많고 그래서 노탄점만 선호하는 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노탄으로 분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이런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탄창을 내가 라이플에 한 장 꼽고 앞에 세 개를 꼽는다 라고 하면은 총 네 개의 탄창인데 비비탄을 천발 들고 게임을 뛰는 겁니다 뛰기 때문에 요거를 노말 탄창으로 봐야 될지 연사탄창으로 봐야 될지 라는 애매한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같이 연사탄창에 비비탄을 넣게 되면 이렇게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분들 중에서 120발 정도 되는 노탄을 사용을 하는데 장탄에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노말 탄창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어 두판 두판 진영을 바꿔서 한쪽 진영에서 두판 한쪽 진영에서 두판씩 하는데 중간에 그 탄창을 교환한다든지 비비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탄창 네 개 정도 들고 게임에 임한다라고 하면은 한 판당 250발씩 총 네 번의 게임을 그 급탄 없이 할 수 있는 요런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1장 1단은 있는 것 같아요 이 탄창의 장점과 단점 뭐 금지하는 팀들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